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말씀에 같이 쭉 새벽 말씀에 의하면 어제 주님께서 이제 낙위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입성하시고 소위 이제 우리가 사순절에 기념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도 하는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매일매일마다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월요일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 성전 청결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전을 깨끗히 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 삶을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특별히 성전 청결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듬어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청결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같이 나누면서 혹시 우리들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속을 이렇게 개혁개정판에 번역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정리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돌아보면서 주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면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서 뭐 해요?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합법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권장사항이었습니다 뒷돈을 많이 주고 자리를 잡아야 한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이라 하면 저쪽 들어오는 이 성전 안에 뭐 성소 지성소 안에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고요 들어오는 입구 그것도 성전이죠? 본당만 성전은 아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쪽 이런데 이제 거기에 칸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소는 제가 보기엔 거기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등치가 크니까 아마 밖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다른 대체물로 이렇게 표를 주고받고 돈을 주면 소 같은 표를 줘서 그것을 밖에서 도축해서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자연스러웠고 합법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노량진 수산물 시장 가면은 수많은 횟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횟집 하나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잘 되는 데는 자리가 비쌉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상업활동은 똑같습니다 원리가 잘 되는 데는 권리금이 비싸고 자리값이 비싸고 안 되는 데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 주는 데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전은 아주 문전성시라들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상들과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딱 꽉 쥐고 있었는데 그쪽에 아무래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뒷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를 잡고 어떤 조직이 세팅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해 종신직이지 않습니까 대제상직이 사두개인들이 보통 대제상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에서 대제상직이 유지가 되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상납하는 거죠 상납도 하고 뒷돈도 드리고 리베이트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런 게 관행처럼 굳어지게 됐죠 관행처럼 굳어지게 돼서 매매하는 것들이 합법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어떤 일들이 매매가 됐느냐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며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환전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에는 전국에서 다 올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두행전 보면 성령 받을 때 그때 오순절에 찾아왔던 나라의 명칭들이 막 거론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 15개에서 16개가 거론이 돼요 근데 그거는 거론된 나라고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서 뭐 이렇게 1년에 유대인들은 최소한 3번 성전을 방문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각국에서 오다 보니까 각국의 돈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을 해서 예루살렘 유대인 이스라엘의 돈을 가지고 사는 거죠 뭘 사죠 짐승을 사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딴 거는 안 들어온 것 같고 비둘기는 작으니까 갖고 들어와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 매매,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팔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제가 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운영되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성전체계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회에 어떨까요? 이 시대의 교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채찍을 들지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합법인데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자연스러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채찍 드신 거죠 뒤엎으시고 막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해요 예수님을 미친 듯이 뒤집어 엎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장의자 막 뒤집고 피아노 던져버리고 강대상 날려버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쫓아내려고 그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 성전체제가 이렇게 된 게 원래는 원래는 각 곳에서 본인들이 1년 동안 목축한 거 농사 지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11조 드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드렸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멀리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뭐 여기서 이게 성전이라면 저쪽 경상도 저쪽 전라도 저쪽 먼데 있는 분들 울릉도 이런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 올라오셔서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뭐 이러고 오다가 뭐 이게 배추 뭐 포도 이게 소산물 첫 열매 막 이런 거 가지고 오다가 다 상하는 거야 생물은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름 때 악볕보다 더 더운 게 이스라엘의 평범한 날이에요 평범한 날 낮에는 뜨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니까 1년 12달 그런 그런 나라인데 뭐 이렇게 이게 생물을 가지고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올라오다가 다 상해버리고 짐승들 데리고 올라오다가 가까이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먼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생으로 짐승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피공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짐승의 피제사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사 피가 없이는 제사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예물이라는 게 짐승을 말해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피로 말면 속죄가 이루어지고 피로 말면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멀리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죽고 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생각이 있으니까 모세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다 법제화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신명기 14장에 있는데 22절로 26절이에요 이게 왜 합법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배드려라 이 소리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뭐로 바꾸어요 예물을 11조를 감사를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짐승 소재 여러가지 양 뭐 그런거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귀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변질이 된 거냐면 이제 그 그 가서 뭐 돈 바꿔서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점점점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만 자리잡게 된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원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들이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환전상 이들은 전문적으로 뭐 예수님께는 관심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경제밖에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이 된 거죠 이 성전체계가 싹 변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껍데기는 있는데 껍데기는 화려한데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성전체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구를 만들어버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양만 남고 본질은 다 부패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바꿔서 그냥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절차만 남은 거예요 이 절차의 절차를 통해 진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심령 양들이 죽어갈 때 이 양이 왜 죽는지 내 죄 때문에 이 소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뭐 때문에 이 소재를 드리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1년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한지 그걸 올려드리는 기쁨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회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드렸다 봤다 갔다 왔다 이거로 이제 변질이 되어버리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버리라 이 성전을 이따위 성전은 이따위 유대교는 이따위 카톨릭은 이따위 개신교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 뭔지를 상실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우리가 매매되고 있는 그 성전이에요 이거 헐어버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게 헤로 성전이 얼마나 큰지 46년 동안 지어져 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졌는지 이 헤로시 이게 헤로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건축의 대가예요 왕이 건축의 대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환심살라고 헤로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은 거야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미완성 그런데 예배는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언어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이런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라 내 몸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겠다 이게 뭐냐?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24절이에요 이게 게시가 된 게 이 성전 게시 그러니까 몸 된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몸 된 성전의 게시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게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창녀로 취급받던 그 여인의 목마른 사슴 같은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예배 게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기가 막힌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모하모로 이제는 짐승의 피 돈 이런 게 아니고 모하모로요 영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예요 이때라 주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그때 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왜 그렇게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이 아름다운 게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서서히 몇백 년 동안 지내면서 저렇게 많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합리화되고 그렇게 된 건데 우리 개신교도 어느덧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에 95개 반목문을 붙이고서 이 카톨릭 기존의 기독교죠 카톨릭을 대항해서 이렇게 하면 썩는다 우리 기독교 처음에 기독교가 유대교 니네 화석화됐다 썩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이게 이게 천 년 지나면 천오백 년 지나면서 예수님 이후에 천오백 년 간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보다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보다 다른 게 더 높아지고 교황이 높아지고 그럴 수 있느냐 성경보다 어떻게 교황의 칙서가 더 높아질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가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를 일으키셔서 1517년에 그렇게 해서 나온 거 회개하고 나온 게 개신교회 500년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5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유대교 2000년 사용하셨어요 카톨릭 1500년 쓰셨어요 그런데 개신교회 500년밖에 안 왔는데 뭔가 본질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비둘기 팔고 못 팔고 못 팔고 못 팔고 그런 게 기독교 안에 다 들어오고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 세속의 물결이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 씻어내자 주님의 채찍으로 씻어내고 주님의 보율로 씻어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모든 걸 씻어내자 어떻게 씻어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자들은 뭘 씻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럴 때 나올 때마다 발을 씻는 거야 우리 안에 먼지 이게 유대인들은 슬리퍼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않는다고 아무리 잘해도 먼지가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먼지가 안 자요 나도 모르게 그건 인간이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만 가지 잡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먼지가 안 자요 이걸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의 피로 씻어내는 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실수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뭔가 막막한 답답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밀려오지만 인생의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보혈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다시 찬양과 찬미가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소독용 안수입사님과 환우들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64일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DTS가 이번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40개 DTS 학생들 보내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열 수 없는데 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영혼들이 많이 사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불을 짓습니다 주여